최대 체력 16 이것도 지금 받을 만하네 너무 센 저주 나오는 것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심장하는 거 아니죠? 음 아 뭐야 솔직히 5만원인데 서비스로 프리즘도 집어주세요 근데 프리즘 집으면 타격 더 안 나오잖아요 찡그칠 안 좋은 거 아니야? 음.. 카드 보상 일반 유물 일반 유물 하자 딴짓하다 왔는데 미션 타이밍인가요? 프리즘 클리어 시 정밀 장당 만화 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아르곤님 부모 감사합니다 정밀 장당 천원 아 만원 장당 만원? 아 근데 너무 이거는 아니 안 나오잖아 이거 절대 안 나와 받는 거 추가해서 만원 더 콜 아니 세상에 판이 커지.. 판 커지는 거 봐 판도라 프리즘 종 나오면 집는단 얘기죠? 총 판도라 프리즘 거절 불가 크흐흣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크리즘 효과요 당신의 덱 안록달록 해졌다 흐흐흐흐흫 п으흫은 크흫 크흐흐흫 파흐흐흫 크흐흫 크흐흫 크흐흐흫 크흐흐흐흫 다들 모여어 으 이중 타격 근데 다른 카드랑 같이 나오면은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야? 재물 나왔는데 옆에 어? 이상한 거 나왔다. 그러면은 그 이상한 거 집어야 되는 건가? 아 알겠습니다. 분노 절대 타격 집어 아 딜러스 났다 미션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션을 거신 분들은 모두 주무시길 바랍니다 특히 술 취한 아저씨는 침대에서 주무세요 첨탑에서 자면 입 돌아갑니다 첨탑에서 자면 입 돌아가요 8, 9, 9 부칼혈안 흘내 킹력 안내기 어? 킬각 아니었지? 아니 버튼 잘못 누르면 소돌, 몸풀, 분노 아니 타격 카드 왜 이렇게 안 나옴 빌어먹을 분노만 나옴 마법꽃 전장 철힘 유감 갓보츠 저 다음 층 다음 층에서 엘리트 많이 볼 수 있겠다 시나리오 쓰고 계시네요 어 진환아 유황 노빠쿠덱 킹황 샛아웃 뒤짐 완타덱은 힘 영향 많이 받는 덱이 아니니까 저게 큰 도움이 안될거야 뭐 혼란 짚고 갈까? 왜 타격이 안나오지 그러게요 왜 타격이 안나오지 완타 없는 완타 됐건 상점 타격도 있으면 집어야 합니다 아니 여기서 또 파가 갈립니가? 어 이종 타격 아 안돼 돈 돈 없어 짱속화 아하 그래서 타격은 언제 주죠 어 갓본사이 내가 한번 껐다 켤까 갓본사이 반대 흙옷 보자 아니 왜 쓸모없는거만 나오지 어떡하지 뭐 혼란 혼란하다 혼란해 때리면은 분열 아니지 흙옷 보자 bgm 땜에라도 쫌 껐다 켤까 흙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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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흑우부적 흑우부적이니까 종나와도 할만하겠네 과연 발굴 형상 형상 흑우부적 진짜 나옴 땡 염주 뿔 벨 뭘 좀 아는 시대인가 근데 타격이 안나오잖아 타격왜 좀 쇠고기 순서를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음 어째서 미션을 걸면 안나오는 것인가 어 코스트 하나 남아있었네 힘올리는 거 하나라도 아 완타 왜 이렇게 안나와 그리고 그리고 저거 완타 갈거면은 물음표 돌면서 네크로 노미콘 한번 찾아보죠 난타 요거는 윙부츠의 효과입니다 멋짐 아 포션 방금 히어 히어 암 뜨자 망했다 아니 뭐 이런거만 나와 아 야 저거 귀족 그래블린 있는데 왜 타락을 줘 얘를 너프 먹었어요 얘네 너프 먹었어요 아이 완타 은지 나오냐 이거 빅데이터가 아 이건 좀 아닌듯 했나보죠 갑분가 앗 졌어 그래 네크로 노미콘 줘야지 아씨 여기서 이제 프리즘 아이씨 아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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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뭘 좀 모르네 구 상을 가져갈까? 구 상 이주운타 외 역습자구요?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아니이 모 아니 뭐 상점까지 지브래 중시렁 중시렁 저주는 지워도 되지 저주 지워야지 어? 휴식 한번 할까? 밀리도 타격이라고요? 어립없는 소리 엘리트 하나 거르고 운동하자 밀리도 타격 못 거르는 거 아시죠? 어, 인정 반박시 깨말 못 아유, 뭐 아니 병불꽃 널 껍질 어, 저주 배너에서 체력 먹을까? 서투름이 규준으로 변하는 기적 안, 전, 자, 산, 끝 안, 전, 자, 산, 끝 상처로 바뀌었다 어... 못 거르는 거 맞습니다, 충성치 아니 lite 이거, 옛 이거, 한정 12 예 시작하기 전에 알려줬어야지 이거 씁 하지만 난 할 말이 없다 까라매 까야지 어... 이중타격 뭐 홀란 근데 일단 안 나오긴 하네 뭐야 뭐... 뭐... 뭐 태워서 이렇게 나온거야? 아 지옥검이구나 아 서순 서순 극혐이구만 이거 타락 나왔는데 타격나와서 타락 못 짓는거 아니야? 이걸... 맞네... 아야... 긴걸 갔네... 어... 나옴... 타락 나옴... 타락 나옴... 나옴 타락 타락임 어... 아이 재물 아니 왜케 타격 안나와? 왜케 안나오? 아니 타격 다 어디갔어? 타격 다 어디갔어? 타격 자식들아 타격 밀리에서도 안 나와 타락까지 솔직히 사기 아닌 다시 해야하는거 아닌 아니... 아니... 그래도 얘... 아니... 내가... 내가 가지 나온것도 아니고 뭐야... 가지가 나온걸 어떡합니까 钦띵띵띵띵 지옥불 룰루루루룬 어..... 땅 타락했다 됐다. 아 나오는 거를 어떡합니까. 연사 지옥검 어허퍼컵 하겠 몸풀사양 어... 아 격돌 언제 쓰냐 연탄 힘 10 으어어 사신... 맞다 줘. 폰멜 타격 아니... 아니... 뭘 집어도... 아니... 세상에 이 사람들 진짜 큰일 날 사람들이네 진짜 그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불 두 개 붙어있는 거 이 험한 세상에서 그... 그... 작은 것들에... 그렇게 불편해서야... 어떻게 대의를 치를 수 있습니까? 흠... 흠... 타락이다. 혈안... 이거... 희한함... 생긴게... 생긴게... 어... 바리케이드... 바리언제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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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걸렸다고요 방금? 뭐지? 내 눈에만 안 보이나? 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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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진짜... 타격 잘 찾으시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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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 아까... 못 쓰고 넘어왔구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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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쥠... Cou...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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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어... 드디어 완타...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첫 완타 드디어 안돼 안돼 저도 재면 불두약 어... 어... 풀네 타락 진화 현두미들 겁나 세죠 방금 못썼어? 악마가? 개꿀 음... 음... 지옥불... 아니... 소멸시키는거 가지고 지금 예? 페어플레이 합시다 님들 매너겜 똥풍기 똥풍기 아니 왜케 안나와 타격카드 타격카드 왜케 안나와 미끄러짐 복스 뭐야 도는 데카 징큰바일 징큰바일 상점가서 프리즘 찾자 안나옴 다음 상점 프리즘 아이씨 대신 귀여운 얼눈을 드리겠습니다 아 난타 무감 진화까지 뭐 혼란 흠 여기서 기생충 한마리 분양받아도 될거 같은데 안돼 내 사신 왜 맘대로 두고 그러냐 발굴해 발굴 어 분양받자 최대 체력 6 개꿀 음 무감각 무감각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아무튼 이제 무감각도 나갔고 갑자기 죽어버렸어 완타 풀스탑님 박았습니다 열 망고 야 완타덱이네 완타 두장이나 있는거 봐 이거 누가 봐도 완벽한 완타덱인데 아 내 타락 누가 봐도 완타덱인걸 기사생태검살 실패 실패했다 뭐함? 이 정도는 좀 봐주는거죠 쟤 다 갚돼 바와 보셔 아니 완타 왜케 안줌? 지나 열 사신 임팩트 이번에 좀 바뀌었을걸요 심지어 닐리에서도 타격이 안나와 타격 멸동 살려주십쇼 여기서 사신을 써놓으면 발굴로 다시 지금 뽑으면 안되는데 어 발굴로 사신 다시 뽑아서 따갑돼 음 개꿀 완타 있었는데 안집었대요 누가 들으면 오해합니다 여기서도 또 기생충 한마리 분양받을까 아니 분양해줘요 아저씨 발굴로 발굴로 발굴 못 뽑을걸요 분양받고 제 갈기로는 발굴에 발굴 안나옵니다 진화 진화썰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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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진화 진화 저 제가 제가 뭐 하나 잘못한 거 있습니까? 와 3만원을 한 번 더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무죄 한계 돌파 다시 가지고 탄산임서는 미션 내용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격 붙은 것들을 집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게임을 못 계시겠다고요? 중튜브 보실? 깸 내가 해냄 이김 못 뺄 좀만 깸 못 뺄 좀만 깸이긴 하지 미쳤습니까? 아 이건 어디서 가졌어요? 아 아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 게임이 운팔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고 12시간만에 아이고 가짓 똥만 깸 거른다 가짓 똥만 깸 거른다 아 부메랑 부메랑 타락 연타 좋다 정밀 미션도 연장 아르보님 감사합니다 운발 게임이어도 그래도 하루에 20승천 뚫을 수 있는 게임이요 불금님 후원 감사합니다 비버 타이브다 용과가치제로 나도 해볼까 저거 험불로 용제로 주던데 재밌을까 해볼까 어 구체 최대 개수마다 천원도 미션 추가 구체 최대 개수 좋아 돈 벌어서 프리즘 사러 가자 아 이번엔 타격 프리즘 종 환도라 다 나와버려라 아 뭐야 이게 영수증 왜 이렇게 길어 불타는 조격 불타는 조격 불타는 조격 좋아 이번에는 프리즘 프리즘 노리러 간다 최대 체력 돈 모아서 상점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반 몹 찾고 그 다음에 풀보고 엘리트보고 풀보고 요쪽 분리타임 대단하군 빡치기 몸풀기 팔화 팔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빡치기 몸풀기 팔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연속 어... 어퍼컷 타열 제발 프리즘에서 전류타격하고 비열한 타격 나와라 이젠 프리즘이 나와야한다 모두가 원하는 프리즘 완타 이번에는 빨리 나와라 아니 카드 뒤집기는 제가 짚고 말고 못하잖아요 그거는 불가항력이구요 타락이죠 이걸 타락이 포션에 낄까 엘리트에서 더 필요하겠지 해 몸박 흘네 소용돌이 여러 마리 나올 수도 있는데 소돌 하나 넣어놓을까 아니면은 타락 넣었으니까 흘려보내기를 넣을까? 몸통 타격이었어야 했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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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제 지옥불 지옥으로 보내주마 완타부터 강화하자 프리즘살 또 생겼다 상점가자 아 아 킹쓸칸버니 상처 상처 난타 상처 상처 치트 쓸까? 치트? 아 포멜 타격 타..격 바로 일단 강화를 해볼까? 음.. 펜촉 일발 장전 지옥불 나오면 지옥불 나오면 힘 249 그거 말고 좀 화영 이번에 에이 투 이십 보는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흑옥이죠 저열 자 프리즘 프리즘 고투 프리즘 어.. 오.. 위 원트 프리즘 위 니드 프리즘 위 니드 프리즘 필요합니다 아이 소돌 드럽게 드럽게 늦게 나오네 이중 타격 어퍼컷 어퍼컷을 잃습니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포멜 타격 잿물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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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타 봄 타 봄 타 봄 타 아.. 완타 감타 지옥불 너무 좋고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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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타괜 줄 알았네 이거 약간 창란 증세 아니야? 타괜 줄 약간 신경 과민인데 이거 흐흑 음.. 뭐 학살 타이렌타 타락 강화구 완타 도 강화 아이 프리즘 프리즘 놈 어디갔어 나옴 스읍 나았다 님들이 원하는 바로 그곳 단건분사 후벼타기 뭐야 단건분사 후벼타기 후벼타기 하버넓 세 이 fox 어퍼컷 냉독 독스네 나이온클레드 어퍼컷 맹독 독수는 아이언클레드 독업진 어퍼컷 넣죠 모임 이거 모임 꺼져 어... 화영이 더 세잖아 아니면은 화영 폼타 소돌 이렇게 할까 프리즘 좋아하는구나 어... 완타플 프리즘 짓고 어떻게 완타플을 뽑아지? 실력인가? 실력 했다 형상 아 딴 따다다단 타격과 싸움은 사람은 그 싸움 중 타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내가 타격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타격 또한 너를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이다 타격 또한 너를 바라볼 것이다 심연의 타격 심연의 타격 아 진짜 나왔잖아 누가 분리타임 얘기해서 진짜 나왔어 좋아 태양계 모형에서 완타 뽑자 전체 아이 왜 파멸이 타멸로 보이지 아 젠장 그들이 죄를 진화 금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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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지 않나 참호 번개구체 돌진 아 아 킹진 아니야 저거 타락 믿고 수빈 카드 넣어야지 크리즘 얻는 순간 이미 구체 하나 생깁니다 상전 좀 더 가볼까 이쪽으로 갈까 쥐 쥐 있잖아 쥐 여기 불도 있겠다 상점 저기 하나 더 보고 여기 상점 한 번 더 보고 여기 상점 두 번 보자 불의 타격이 아니구만 프리드리 히니즈 도깥 타검 부누 아니 이제 격까지 넣자구요 에잇 하형 또 나왔다 어 이 덱이 강한 이유는 저는.. 아이언 클레드이기 때문일 뿐인데 음.. 소돌.. 48대 배탈이.. 파괴 술 으으아... 뽑을 거 없지 않나 전공..폭력 전공도 넣을 만 하겠다 강화는 안 돼 있긴 한데 아니면은 파괴.. 파괴 불타 신성 조개화석 나죠 충격타 탐욕의 손 삐인 탐욕의 손 떨띠 포션벨트 정밀상당바론 떨띠 이게 정밀뿔이 나오네 정밀해 절대 정밀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니 이덱으로 심장을 가자구요? 이덱으로 심장을 어떻게 가요 완타 아르곤이 폰갑습니다 이걸? 으아 세상에 정밀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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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갈까? 잠깐만 이거 예? 심장 못 깨도 성공 됩니까? 아 그래 알겠습니다 어 인정 그럽시다 심장 빠따죠 제가 약한 소리라구요 트수는 타격과 정밀이 강하다고 말한다 첨탑의 망령이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완벽한 타격을 바라고 정밀을 바라는 자는 첨탑의 망령 첨탑의 망령 감사합니다 저거 원타 때리는게 나은가? 아닌가 이게 나은게 아닌가 아이 저 반사기색 저거 아우 이거 그냥 아으아악 파괴님 나이스 이송 타격 왜요? 왜 물음표를 불타 배터리 사격 삥 저정도는 누구나 하는거 아니었습니까? 어 수비 금속화 타격 완타 아 버퍼특 1박음 뿅 앱도 타멸 광선 휩슬 타 광선 여기 타 없지 압타 민트 코닛 막았습니다 민트 코닛 막았습니다 압타 수치 수치스럽군 타무색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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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락이다 잠깐만 아니 축정기 해야죠 아니 님들 축정기 해야지 이거 축정기 인정? 노인정? 인정? 노인정? 트수 판결단 타락입니까? 축정기입니까? 야 이거 반반인데 타락 축정기 지금 박빙인데 여기서 황베리 여기서 황베리 어 인정 인정 났죠? 타락체고다 5초 발사 타락체고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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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아 이거는 어 심판 지금 주심 판정이 났기 때문에 숙정기를 집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보스 호그스인데 어떡하죠? 그거는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됨 심판이 겜자라리였죠? 이거 재물 쓸까? 아 쓰는게 낫지 않을까? 20딜 VS6딜인데 시작 시작 아 초짐 허 짝은 카카 사라짐 썩 으으으« 으으으어 » 체력 너무 없다 나 죽는다 잠깐만요 죽는다 진짜 죽는다 포즈를 써야되나? 우와 24 이걸 죽나요? 죽나? 여기서 쓰러지나? 이걸 잠깐만 안다아 아아 으아 이걸 보시면 안써서 이걸 이걸 보셨어야 됐어? 체력이 110이 넘는데 이게 이걸 포즈를 썼어야 했다고? 10으로 축전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걸 이걸 아닐 스택을 쌓아버리는 3,000원 아 이거 심장 심장 안가는거였으면은 그냥 포션 빨았을텐데 심장 때문이야 이거 심장 아 저 턴에 이거 다쓰 다쓰면은 잡고도 남죠 이렇게 돌리고 여기서 슉슉슉슉슉슉슉슉슉 하고 슉슉슉 슉 슉 봐봐요 벌써 저 봐봐봐봐봐봐 체력 벌써 50일이죠 아 안돼 야 잠만 수치가 처먹었어 수치가 인공물 먹었어 이게 게임? 게임일 리가 없죠 아 40템 다음 턴은 어떻게 하지? 다음 턴은 어떻게 하죠? 읏 읏 기회 흙 죽나? 아직 살지 1 안 돼 안돼 와 p1 남는거 봐 아니 수치만 아니었어도 수치가 이걸 수치스럽다 포션 포션 새로 사야된 어 망고 병병개 아이고 피우슨 밀러님 감사합니다 저거 왜 안뜨지 왜 안뜨는지 모르겠는데 어 안뜨네요 비병신성 연타 연타 아니 이거 사야됨? 아니 잠깐만 아니 저걸 사야되요? 너무하는구만 빈 포션 신속 포션 화염 포션 청동 액체 방어독 포션 화염 포션 버리고 파워 포션 평번신성 신성 신성 보다는 저 많을 놈의 수치를 좀 치우자 신성은 실력으로 뽑으면 되고 삐잉 사야됨 드로우를 여기서 먹을까 아 이런 와 구체 슬롯 4개 아이언클래드가 파바를 했습니다 체벌 완타 어퍼컷 아이고 아이고 테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서순islis 아니.. 난 드로우 10장 핸드 터지니까 늦게iyet전에 아.. 미친 아.. 너무 불편하다 이거 이제 정말 싸해졌군 점막 여기서 분리타임이 잡히네 이게 추하다 하지만 이미 추할 만큼 추하다 흰 포션 경로 제기돌진 전추의 수비 어우 우렁샨네 무관 야 내 버퍼 버퍼 못준다 에이 이거 끝나고 뱅종 할 것 같아요 뱅종 할 시간이네 잡을 수 있냐 근데 완타 데미지가 워낙 새긴 한데 와 와 왜 저렇게 세 잠깐만 이거 승천도 아닌데 월에 저렇게 세 아니 뭐야 60딜 안 되네 아 48딜 잘못 봤네 죽었지 정밀 와 정밀 사기다 아 이거 재물도 못 뽑았고 꽤 다다다 다다단 와 이게 대기야 이게 대기입니까 정밀 왜 있어 축생기 왜 있어 대단하군 잔학회 타격을 들여다본 중간으로는 결국 타격이 되었다 타격당했습니다 끝 자러갑시다 으쩔 수 없지 화랑님 안녕하세요 단달곰님 해피님 안녕하세요